정국에 계신 우리 조직원 여러분들 곧 있으면 열릴 카트라이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직원이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 오늘 선발전인데 제가 오늘 총 3분 모셔갈 거예요 3분 일단은 스타트 봐 보자고 두 개자 운적인 요소도 봐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템전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반전을 위해서 그래 고마워 콩쥬크 이 녀석 아래 갈게 헤헤 오 뭐야호 어 잠깐만 어 그래 갈게 오케이 자 위에 3분 점수 진행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이템 좀 가보죠 아이스 상어의 무덤 가볼까 맞는다 그렇지 4명 그렇지 얍!! 이게 템전이거든 히 novelty 휘먀나 갈아 엥 만 가지고요 그게 욕심 안내고F 많으면 맞으면 나도 쏴주고요 뭐야 내것 어딜 내하튼 다 어디갔어 이게 말이야 아이씨 안녕하세요 컷 헤헤! 컷! 예스! 자, 개피몬, 제나, 달피벅스, 개뮤! 오, 잘한다, 애들! 잘하네! 자, 템전입니다! 꺾을 때, 놔! 아, 내가, 씨... 내가 농부해, 내가 받는 거 좀 열 받나, 이거? 아, 개피몬, 술시카레! 술시카레 꼴줄다녔어요, 개피몬! 올라가야 돼요! 어, 근데 치고 올라갑니다, 치고 올라갑니다! 어, 막았어요! 개피몬! 2등으로! 아아악! 미쳤다! 개뮤, 제나, 개피몬이 잘하네! 템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잘하는데, 이 사람들은? 하하하하, 야, 반대로, 방금 뭐야! 화면 반대로 달려요, 무섭게! 오, 쉣! 어, 근데 4등까지 또 치고 올라왔네, 뭐 어떻게 했냐, 저거? 아아, 씨! 야, 이거, 이거 선발전 의미 있나? 하하하하하하, 저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데? V갱스터즈, 첫 번째 대결, 개뮤님, 제나님, 개피몬님,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. 상천에, 안즈, 썬캐, 개 섞어라! 뒤졌다! 자, 꼴찌는 가척시 컷! 나 빼고, 나 빼고다. 음, 나 말했다. 가보죠. 과연 여기서 꼴찌 누가 될지. 자, 제가, 제가 꼴찌가, 제가 꼴찌가 될 것 같고요. 네네. 자, 저 다음에 꼴찌입니다. 예. 네, 조작, 조작 이슈가 있었, 조작 이슈가 있었어요. 예. 예.